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잠이 드는 밤동아 TV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반대로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이어진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진리이지요. 우리 옛 이야기에는 이러한 인과응보에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효심 깊은 남편과 눈먼 시어머니를 속이고 부료를 저지른 맘씨 고약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옛 이야기 속 가르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두더지가 된 며느리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아들이 눈먼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집은 가난했지만 아들은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기 반찬을 몹시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궁핍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한 끼에는 고기 반찬을 해드렸답니다. 한 번은 크게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입니다. 집집마다 먹을 것이 부족해 쌀 한 톨도 구하기 힘들었지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휴 앞도 못 보는 어머니께 다른 건 몰라도 고기 반찬은 해드렸는데 이제 그마저도 쉽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은 어머니에게 고기 반찬을 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러나 쌀도 없는 마당에 고기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잠도 못 자고 고민하던 아들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어요. 다음 날 어머니 앞에 놓인 밥상에는 고기 반찬이 올라와 있었어요. 얘야, 밥상에서 고기 반찬 냄새가 나는데 어찌 된 일이냐? 모두들 흉년이 들어서 양식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난리던데.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흉년은 무슨 흉년이에요? 풍년이 들어 먹을 것이 넘쳐난다고 모두들 좋아서 잔치를 벌이는데요. 저는 가난해서 이것밖에 준비 못했어요. 얘야,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나 때문에 고생만 하는구나. 어머니는 저 키우느라 애쓰시다 눈까지 머셨잖아요. 제가 마땅히 보답해드려야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은 지극정성으로 매일 어머님 밥상에 고기 반찬을 올렸답니다. 이웃집에서는 이를 보고 의아히 여겼답니다. 쌀도 구하기 어려운 마당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고기 반찬을 매일 밥상에 올리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이웃사람이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자네, 어디서 고기 반찬을 구했나? 쌀도 구하기 힘든데. 다 방법이 있지요. 나에게도 그 방법 좀 일러주게. 아이고, 그것만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웃사람은 크게 노여워했어요. 에헴, 자네를 그 효성이 지극하고 갸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찌 혼자만 득을 볼 생각을 하고 나에게 고기 반찬을 구할 방법은 알려주지 않는단 말인가? 제가 어찌 혼자만 이득을 취하려 하겠습니까? 다 까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웃사람은 화를 풀지 않았어요. 자네, 그 아무래도 수상적네. 혹시 부잣집 꼭 가내서 고기를 몰래 훔치는 건 아닐 테지? 관가에다가 알리기 전에 사실대로 말하게. 그러자 아들은 펄쩍 뛰며 말했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훔치다니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말해보게.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웃사람에게 고기를 어떻게 구했는지 알려주기로 했답니다. 아들은 이웃사람 앞에서 바지를 내렸어요. 아니, 그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이웃사람은 말없이 바지를 내린 아들의 엉덩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러자 아들의 엉덩이 양쪽 살이 움푹 파여 있는 것이었어요. 자네, 그 엉덩이가 왜 이런가? 살을 도려낸 것 같은데? 그제야 아들은 이웃사람에게 말했지요. 제 어머니가 드신 고기 반찬은 사실 제 엉덩이의 살을 도려내서 맡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기를 구할 수 없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머님이 아시게 되면 무척 놀랄 것입니다. 제발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아들은 이웃사람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제 살을 깎아 어머니께 드리다니 정말 자네의 효심이 대단하네. 이웃사람은 아들의 효심에 큰 감동을 받고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흉년을 무사히 넘기고 다음 해에는 풍년이 들어 아들의 살림살이도 많이 나아졌지요.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내가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직 며느리도 보지 못했고 손자도 안아보지 못했으니 조상들 밸 면목이 없구나. 이를 어쩌면 좋겠느냐. 아들은 어머니의 성하에 못 이겨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장가를 가서도 아들은 매일 어머니 밥상에 고기 반찬을 올렸지요. 그런데 시집 온 며느리는 못된 맘보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살림에 매일 고기 반찬을 올리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아니 우리 집처럼 가난한 집에서 고기 반찬을 어떻게 매일 올려요. 어머님이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신다고 그리 야박하게 구시오. 참말 말고 늘 하던 대로 고기 반찬을 해드립시다. 어휴 정말 어머니 고기 반찬 해주다가 우리가 먼저 굶어 죽고 말겠어요. 며느리는 매일같이 아들에게 투정을 해댔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볼 일이 있어 먼 타양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들은 눈먼 어머니가 염려되어 한숨을 푹 내쉬었답니다. 며느리가 물었어요. 여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숨을 쉬는 거예요? 내가 없는 한 달 동안 어머님을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해 그러는 것 아니요. 그런 것이라면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제가 있는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내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머님께 매일 고기 반찬을 올리고 편안하게 해드려야 하오. 부탁이오. 아들은 부인에게 당부를 하고 먼 길을 떠났답니다. 며느리는 평소 남편이 날마다 시어머니에게 고기 반찬을 해드리는 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없는 동안이라도 고기 반찬을 해드리지 않을 좋은 수가 없을까 생각했어요. 옳지. 시어머니가 앞을 못 보니 쉽게 속일 수가 있겠구나. 못된 며느리는 고기 반찬은 모두 자기가 먹고 시어머니에게는 지렁이를 잡아다 주고는 고기 반찬이라고 속였답니다. 예, 아가야. 고기 반찬 냄새가 나는구나. 아유, 어머님. 아범이 없다고 제가 고기 반찬을 안 올릴까 봐서요. 아니다. 아범도 없이 너 혼자 생계를 꾸리기도 어려울 텐데 굳이 고기 반찬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이제 고기가 없어도 되니 그만 사오너라.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착한 척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님, 걱정 마시고 맛있게 잡수세요. 제가 날마다 남의 집에가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주고 품삭을 받아서 사오는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니는 며느리의 두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그 고기 반찬을 먹었어요. 그런데 고기 맛이 좀 이상하구나. 네, 귀한 고기라서 맛이 독특한 거예요. 혼자 힘으로 이렇게 귀한 고기를 상에 올려주니 더 고맙구나. 그렇게 해서 앞을 못 보시는 시어머니는 날마다 지렁이 고기를 맛있게 먹었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고기 반찬을 먹다가 아들 생각이 났어요. 객지에서 고생이 많을 것이야. 제대로 먹기나 하는지. 어머니는 아들이 오면 주려고 지렁이 고기를 조금씩 감추어 두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어머니, 절 받으세요. 이제야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얼굴을 보고 흡족했어요. 어머니, 얼굴이 좋아지셨습니다. 살도 찌시고 말이에요. 여보, 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셔주어 정말 고맙소. 아내는 남편을 칭찬해 능청스럽게 말했지요. 별 말씀을요. 그저 최선을 다해 모셨을 뿐이지요. 그래 맞다. 며느라기의 마음 씀씀이가 선녀 같아서 과분할 정도였단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아들에게 주려고 감춰두었던 고기를 꺼내었답니다. 얘야, 객지에서 고생이 많았지. 이것 좀 먹어보아라. 난 며느라기가 잘해져서 내 분수에 날마다 고기 반찬을 먹었단다. 어서 먹어보아라. 아들은 어머니가 내미는 것을 보고 놀라서 입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고기가 아니라 지렁이었으니까요. 이럴 수가. 앞을 못 보는 어머니라고 이걸 반찬으로 드리다니. 아이고. 아들은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지요. 얘야, 왜 그러느냐. 얼마나 맛있는데. 어서 먹어보아라. 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는 앞뒤 사정도 모른 채 계속 지렁이 고기를 아들 앞에 내밀었지요. 며느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얼굴을 붉히며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우르릉 쾅 하는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동시에 번개가 내리쳤어요. 그러고는 눈 깜짝할 새 며느리는 벼락을 맞았지요. 그 순간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더지가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 며느리는 벼락을 맞고 그만 두더지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두더지는 땅 속에서 지렁이만 먹으며 살게 된 것이라고 해요. 효자 만든 금반지 옛날 어느 곳에 한 과수댁이 아들 삼형제를 두고 살았답니다.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혼자 몸으로 뼈가 휘도록 일해서 아들 삼형제를 다 반듯하게 키웠지요. 그렇게 키워가지고 장가를 보내 며느리도 보았답니다. 며느리 셋을 보고 손자 손녀까지 보는 동안에 나이를 먹고 기운은 빠졌지요. 이렇게 되니 아들과 며느리가 점점 어머니를 괄시하기 시작했어요. 이리저리 내돌리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지요. 늙어진 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으니 그만 병이 나고 말았지요. 그러니 아들 며느리의 괄시는 더욱 심해졌어요. 과수댁을 더욱 박대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혼자 내버려두고 삼형제가 다 세간을 나가버렸어요. 이래서 어머니는 혼자 남게 되었지요. 참 신세가 철형하게 되었답니다. 병든 몸으로 혼자서 어찌저찌 보리죽이나 끓여먹으면서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사는 거였어요. 아들 며느리라고 있는 것은 코빼기도 베지 않고 보름만에 한 번, 한 달만에 한 번, 그저 죽었나 살았나 빗죽 들여다보고는 가버리는 게 다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동양을 왔지요. 사는 꼬리야 말이 아니지만은 이렇게라도 목숨 부지하고 사는 것이 다 부처님 덕이라는 생각에 엉금엉금 기다시피 나가 보리살 남은 것 한 대빡을 퍼주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물었지요. 그런 몸으로 어찌 혼자 사십니까? 자제들은 없으십니까? 아들 며느리 삼형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살기 바쁜데 이 늙은 것 돌볼 틈이나 있겠어요. 나야 이렇게 사는 게 도리어 편하답니다. 그 말을 듣고 스님이 한참 동안 궁리를 하더니 바랑에서 금반지 하나를 꺼내주었어요.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게 제법 값이 나가는 반지인 듯한데 그걸 내주며 이것은 저 건넌마을 장자댁에서 시주받은 물건이온데 병을 고칠 방도가 여기에 있는 듯하니 사양 말고 받으십시오. 받아서 꼭 손가락에 끼고 계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받지 않으려고 해도 억지로 맡기고 가버리니 어떻게 하겠어요. 병을 고칠 방도가 있다는 말도 들은지라 스님 말대로 금반지를 손가락에 끼었지요. 그러고 나서 한 며칠이 지났는데 하루는 큰아들 내외가 찾아왔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고 왔겠지요. 그런데 어머니 손가락에 못 보던 반지가 있는 걸 보고는 이놈의 큰아들 내외가 그만 눈이 헌해졌어요. 아니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게 우리 차지 돼야지 아우들 차지가 돼서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어머니를 대접하는 자세가 싹 달라졌답니다. 지금까지처럼 박대했다가는 금반지를 아우한테 뺏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내외가 달려들어 팔다리를 주무르다 방에 불을 덮게 떼다 음식 장만을 하다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 뒤 둘째 내가 와서 보고는 금반지에 마음이 쏠리니까 또 대접이 극진하였지요. 막내 아들 내외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삼형제가 하루아침에 아주 효자 효부가 되었어요. 보름 만에 한 달 만에 얼굴이나 빗죽 내밀던 것이 이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찾아와서는 수선을 떠는 거예요. 이제까지 혼자서 죽지 못해 살다가 갑자기 삼형제 복량이 극진하니 살판이 났어요. 본래 어머니가 얻은 병이란 게 뭐겠어요. 자식에게 괄시받고 잘 얻어먹지 못해서 생긴 병이잖아요. 그런데 대접을 잘 받고 잘 먹으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병이 아주 씻은 듯이 낫답니다. 삼형제의 속마음이야 어떻게든 어머니한테 잘 보여 금반지를 차지하려는 욕심뿐이었지만 어찌됐든 효자 효부 노릇이 극진하니 잘된 일이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호강하며 잘 살았답니다. 그렇게 잘 살다가 죽을 때는 금반지를 절에 시주했다네요. 스님한테 받은 것이니 스님한테 돌려준 건데 아들 며느리야 땅을 칠 노릇이지만 그놈의 반지 덕에 효자 효부 노릇을 한 셈이니 원통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불로초를 캐러 간 동생 옛날 어떤 곳의 형제가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병이 들어 여러 가지 약을 써보았지만 병은 도무지 낫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어 가기만 했답니다. 용한 의원이 있다 해서 데려다 보였더니 삼신산에 불로초나 구해서 먹으면 몰라도 다른 약으로는 도저히 병을 고칠 수 없다고 말했지요. 이 말을 들은 동생은 어떻게 해서라도 삼신산에 가서 불로초를 구해오겠다고 마음 먹고 집을 떠났답니다. 그러니 형도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섰지요. 이들은 삼신산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얼마나 먼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떠났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많은 산을 넘고 많은 강을 건너고 또 넓은 바다도 건넜지요. 하루는 다리가 아파 어떤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학 대여섯 마리가 끼룩끼룩하며 날아가고 있었지요. 학의 울음소리가 마치 우리를 따라오라는 소리같이 들렸답니다. 그래서 형제는 그 학이 날아가는 대로 따라갔지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다 보니 바다가 나왔어요. 학은 그 바다를 건너갔지요. 형은 이것을 보고는 나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너나 따라가서 불로처를 구해오너라. 하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동생 혼자서 바다를 건넜어요. 동생은 바다를 건너갔으나 학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았지요. 한참 이리저리를 돌아다니다가 산 가운데 조그만 초갓집을 보았답니다. 동생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삼신산이 어디에 있느냐 물었더니 할머니가 나오며 여기가 바로 삼신산이라며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아니면 올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였어요. 동생은 어머님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불로처를 구하러 왔다고 말했지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자기를 따라오라면서 깊은 산골짜기로 동생을 데리고 갔답니다. 거기에는 온갖 풀과 꽃이 많이 있었어요. 동생은 깨끗한 물이 흐르는 바위 틈에 꽃 같기도 하고 이파리 같기도 한 이상한 풀을 보고 아마 이것이 불로처인가 보다 하고 정성스럽게 캐었답니다. 할머니는 이것을 보고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라야 불로처를 알아보는 법인데 너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불로처를 알아보는 것을 보니 과연 하늘이 낳은 효자로구나 라고 말했답니다. 동생은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하고 집을 향하여 떠났어요. 그런데 먼저 번 그 학이 또 날아와서 길을 인도했지요. 동생은 불로처를 잘 간수해가지고 학을 따라갔답니다. 가다가 바다가 나와서 배를 타고 저쪽 언덕에 가 닿으니까 형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형은 동생을 보자 너는 무엇 하느라 이렇게 늦었느냐 어머니는 그동안 병이 더 심해져서 돌아가시고 말았다. 너는 불효자식이야 하면서 불로처를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동생의 눈을 찔러 멀게 하고는 바다에다 동생을 밀어놓고 가버렸지요. 형은 동생에게서 빼앗은 불로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자기가 이렇게 삼신산의 불로처를 구하여 왔느라고 동생은 어디로 갔는지 도망가고 말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어요. 한편 동생은 바다 물결을 따라서 한없이 흘러갔답니다. 몇 날 며칠을 떠내려 가다가 어떤 곳에 닿았어요. 동생은 그 언덕으로 올라가서 두 손으로 더듬더듬 길을 따라갔답니다. 가다가 어떤 대밭으로 들어갔어요. 동생은 그 대밭에서 대나무 하나를 베어서 퉁소를 만들어 불었답니다. 그 퉁소 소리가 어찌나 구성지게 나던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었어요. 동생이 퉁소를 잘 분다는 소문은 어느덧 세상에 쫙 퍼져 대궐 안의 공주의 귀에도 들어갔답니다. 공주는 그 퉁소 소리가 듣고 싶어 동생을 대궐로 불러들였어요. 공주는 동생의 퉁소 소리를 한 번 듣더니 자꾸 불라고 했지요. 그래서 동생은 날마다 퉁소를 불어 공주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답니다. 한편 어머니는 불로처를 먹고 병은 나았으나 작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작은 아들이 기르던 기러기더러 너는 이 편지를 네 주인에게 전해주거라 하면서 편지 한 장을 써서 발에다 메어주었지요. 기러기는 날아서 작은 아들이 있는 대골에 와서 그 편지를 떨어뜨리고 끼럭끼럭 하고 울었답니다. 동생은 그 기러기 소리를 듣고 이건 내가 기르던 기러기 소리인데 하고 반가워 소리쳤답니다. 공주는 저 기러기가 편지를 가지고 왔다고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공주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들었지요. 그리고 편지를 읽으려 하자 두 눈이 번쩍 뜨였답니다. 편지는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동생은 어머니가 벌써 돌아가셨다고 한 형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공주는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려는 동생을 붙잡았어요. 공주는 통수를 잘 풀 뿐만 아니라 마음이 착하고 효성이 지극한 동생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셔오자고 말했지요. 동생도 그 말이 옳은 것 같아 사람을 보내어 어머니를 모셔왔답니다. 그리고 공주와 결혼해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부엉이를 잡은 사냥꾼 옛날 어느 부잣집에 괴이한 일이 생겼답니다. 그 부잣집 뒷곁에는 커다란 배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매일 밤마다 부엉이가 날아와 울었지요. 그러면 꼭 그 집 식구 한 사람이 죽었답니다. 이런 변이 있나 주인 영감은 큰 걱정을 했어요. 이러다가는 가족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생각다 못한 영감은 이런 방문을 써붙였어요. 우리 집에 날아와 우는 부엉이를 잡는 사람에게는 딸을 주어 사위로 삼고 재산의 반을 주겠다. 하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나쁜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이지요. 그 부엉이를 잡으면 우리 집에 변이 생길 거야. 부엉이가 앙심을 품으면 큰일이지.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자 그 집의 머슴이 부엉이를 잡기로 마음먹었어요. 나는 어차피 집도 부모 형제도 없는 몸이니까 두려울 게 없어. 부엉이를 못 잡으면 멀리 도망쳐버리면 그만이지. 어느 날 머슴은 아무도 몰래 장으로 가서 활과 화살과 화살통을 사왔지요. 그리고 살아서 푸드덕거리는 꿩 한 마리도 샀답니다. 머슴은 활을 잘 쏘는 사냥꾼처럼 꾸몄어요. 사냥꾼으로 감쪽같이 꾸민 머슴은 꿩의 눈에 화살을 박았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주인집 뒷곁에 던져놓아야지. 머슴은 집으로 돌아가 뒷곁에 꿩을 던져놓고 대문 앞에 가서 큰 소리로 하인을 불렀답니다. 이리 오너라. 주인집 하인이 나와서 대문의 빗장을 열었지요. 하인은 머슴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디서 오신 위시옵니까? 나는 사냥을 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쏘아 맞힌 꿩이 이 댁 뒷곁으로 날아와 떨어졌다. 그것을 주우러 왔다고 주인께 여쭈어라. 하인은 주인에게 그 말을 전해주었지요. 주인이 뒷곁에 가보니 정말 꿩 한 마리가 화살의 눈을 정통으로 맞아 푸드덕거리고 있었어요. 저 사냥꾼이라면 푸엉이를 잡을 수 있겠구나. 주인은 사냥꾼을 사랑채로 정중히 모시고 푸엉이를 잡아달라 애원했어요. 듣고 보니 사정이 매우 딱하시군요. 그 푸엉이를 내가 꼭 잡아드리지요. 사냥꾼은 선뜻 승낙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일러드리는 대로 하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저녁을 일찍 해잡수시고 방문을 꼭 걸어잠근 뒤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계십시오. 그동안 제가 부엉이를 잡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냥꾼은 곧 기름 짜는 집으로 가서 깻묵을 짠 새까만 배보자기를 샀답니다. 주인집 식구들은 사냥꾼이 일러준 대로 일찍 저녁을 해먹고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지요. 사냥꾼은 뒷땀을 넘어서 배나무 위에 올라가 새까만 배보자기를 뒤집어쓰고 숨어있었어요. 숨막히는 시간이 흐르고 날이 어두워졌답니다. 얼마 뒤 부엉이 한 마리가 배나무에 날아와 앉았지요. 요 놈 잘 왔다. 사냥꾼은 손으로 부엉이의 다리를 꽉 붙잡아 목을 비틀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굴에 쓴 새까만 배보자기를 벗고 나무 아래로 내려와 부엉이의 눈에 화살을 박았답니다. 그리고 부엉이를 단밑에 내동댕이 쳤어요. 어서 불 좀 켜가지고 나오시오. 사냥꾼은 집안에 대고 외쳤어요. 집안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나왔지요. 화를 쏘았는데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서 부엉이를 찾아보시오. 사냥꾼의 말에 주인집 식구들은 호롱불을 켜가지고 뒷곁을 살펴보았어요. 부엉이가 여기 있습니다요. 잡았어요. 잡았어. 눈을 정통으로 맞췄구먼. 주인 영감은 부엉이를 보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소리쳤어요. 그리하여 사냥꾼으로 꾸민 이 집 머슴은 주인집의 예쁜 딸과 결혼했답니다. 이 소문이 멀리 퍼졌어요. 활 잘 쏘는 한냥들이 부엉이를 잡은 사냥꾼을 몹시 부러워했지요. 한냥들은 그 집으로 몰려와서 주인 영감에게 말했어요. 사위에 활 쏘는 솜씨를 좀 볼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시구려. 영감은 사위 자랑을 하고 싶어 단번에 승낙했어요. 그러나 이 집 사위는 걱정이 되었지요. 이거 잘못하다가 내 신분이 달로 나는 게 아니야? 사위는 안절부절 못했지요. 그런 줄도 모르고 영감은 신바람이 나서 돌아다니며 집 뒷곁에 관역을 세웠어요. 이거 야단났군. 사위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사위는 벙어리 냉가슴 알듯 속을 부글부글 끓이고 있었답니다. 어서 나와서 활을 한번 쏘아보게나. 장인이 재촉했어요. 사위는 얼굴이 빨개져서 활을 가지고 나갔지요. 뒷곁으로 가자 한량들이 칭찬을 했어요. 활 잘 쏘는 명궁이 드시오쏘. 우리 그 훌륭한 솜씨 좀 보고 배웁시다. 명궁은 활 잡는 법도가 다르군. 사위는 기가 질려버렸어요. 한량들은 이 집 사위가 어서 활을 쏘기만을 기다렸답니다. 사위는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관역을 향해 섰어요. 그러나 화살을 시위에 매겨 치켜들었지만 좀처럼 쏠 자신이 생기지 않았지요. 저것 보라고. 활을 쏘기 전에는 무엇보다도 저렇게 정신을 한 군데로 집중시켜야 해. 아무렴 명궁에 활 쏘는 자세는 우리와는 다르지. 한량들이 제각기 아는 채를 했어요. 사위는 활을 지켜든 채 숨만 가쁘게 몰아쉬었답니다.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어요. 빨리 속에 나아. 장인이 다가와 사위의 팔을 툭 쳤답니다. 그 바람에 사위는 화살 잡은 손을 놓쳤어요. 저도 모르게 활이 쏘아졌답니다. 피웅. 그런데 화살이 엉뚱한 대로 날아갔어요. 바로 그때 철새가 떼를 지어 날아가다가 화살에 맞아 세 마리가 한꺼번에 떨어졌어요. 한량들은 그 광경을 보고 감탄했지요. 그러나 사위는 느닷없이 활을 장인 앞에 내동댕이 쳤어요. 아이, 아버님. 가만히 계셨으면 저 세대를 모두 마쳤을 텐데. 이제 다시는 활을 안 쏘겠습니다. 사위는 장인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한량들은 그 말을 듣고 입을 딱 벌렸답니다. 옛날 어느 곳에 엉터리 의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의원이란 요즘 같으면 의사이지요. 그런데 이 엉터리 의원은 의술은 배우지도 않고 스스로 의원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해 영희정이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답니다. 영희정이란 아주 높은 벼슬자리였으므로 온 나라의 유명한 의원을 모조리 불러들였어요. 그러나 영희정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았지요. 이리하여 영희정의 아들과 집안 식구들은 용한 의원 찾기에 발벗고 나섰답니다. 그 소문은 온 나라에 퍼졌어요. 그래서 엉터리 의원에게도 마침 이 소식이 전해졌지요. 암 그렇지! 엉터리 의원은 무릎을 탁 치며 빙글에 웃었답니다. 그 길로 엉터리 의원은 영희정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의 내력을 모조리 조사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밥술이나 먹고 사는 이웃집에 가서 나들이 옷과 갓을 빌려가지고 영희정 집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차렸고 보니 제법 그럴싸한 의원으로 보였어요. 엉터리 의원은 대문 앞에서 배를 쑥 내밀고 이리 오너라! 하고 점잖게 불렀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하인 하나가 쪼르릉 나오더니 류신지요? 하고 묻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엉터리 의원은 자기 이름은 대지 않고 대뜸 묻는다는 소리가 이 녀석아! 네 이름은 무엇인고? 하는 것이었답니다. 하인은 잠시 어리둥절한 눈으로 엉터리 의원을 쳐다보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양반집 어른이 틀림없었으므로 하인은 자기 이름을 대어주었지요. 그러자 엉터리 의원은 그래? 그렇다면 자네는 갑자생이로구먼! 하고 혼자서 중얼거리듯이 말하였어요. 하인은 깜짝 놀랐지요. 이름만 듣고도 자기의 나이를 알아맞히는 데에는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손님은 위시온데 제 나이까지 다 알아맞히시는지요? 책을 많이 읽으면 다 알 수 있느니라. 그런데 내가 이 집 앞을 지나다 보니까 근수심이 잠겨있는 것 같아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느니라. 이 말을 들은 하인은 다시 한번 놀라며 예, 그렇습니다. 주인 대감께서 지금 몹시 편찮으십니다. 흠, 그럴 테지. 옛부터 물과 불은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모르겠사오나 어르신께서는 의원이 아니신지요? 자네도 제법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가지고 있구먼.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하인은 급히 마당을 거쳐 영의정의 아들이 있는 방으로 갔답니다. 아들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었던지라 하인의 말을 듣고는 귀가 번쩍하였어요. 내가 만나보겠다. 아들은 신발을 신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대문 쪽으로 뛰어나갔어요. 손님, 어려우시겠지만 의술이 뛰어나시거든 아무쪼록 제 아버님의 병안을 보살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어요. 의술이라야 보잘 것도 없는 것이지만 좀 보기나 합시다. 1위에서 엉터리 의원은 영의정 아들의 안내를 받아 영의정의 맥을 짚어보게 되었답니다. 한참 맥을 짚고 있던 엉터리 의원이 뭐 대단한 병은 아니군요. 한 일에만 내가 정성을 드리면 거뜬해지겠군요. 헌데 이 병실에 다른 사람은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하오. 예, 알겠습니다. 제발 아버님 병안만 낫게 해주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이 엉터리 의원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린 각가지 음식을 먹으며 따끈따끈한 온돌방에서 편히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럭저럭 하다 보니 엿새가 지나쳐버렸어요. 이 엉터리 의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약 처방문을 써야 할 판이었으나 좀처럼 생각이 나지 않았지요. 만약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으면 달아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1회째 되는 날이 되었답니다. 어떻게 달아날까 하고 이국리 저국리 하고 있는데 밥상이 들어왔어요. 밥상은 여전히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각가지 음식이 가득 올려져 있었지요. 그러나 엉터리 의원은 입맛이 나지 않았어요. 밥을 먹다가 밥알이 떨어졌지요. 의원은 얼른 이 밥알을 주워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비비다가 밥알에 손때가 묻었어요. 이렇게 되니 밥알이 마치 까만 환약처럼 보였어요. 됐구나. 엉터리 의원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답니다. 이것을 약이라고 속여줘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이것은 밥알의 때만 조금 묻었을 뿐이니까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며 해롭다고 해도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엉터리 의원은 영희정 아들을 불러서 이 엉터리 약을 주며 이 환약을 잡수시면 틀림없이 병이 나을 것이니 아버님께 드리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영희정 아들은 이 가짜 환약을 받아들고는 절을 하였어요. 그럼 나는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 나갑니다. 하고는 영희정 집에서 뛰쳐나왔답니다. 그 길로 의원은 도망을 친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희정은 그 가짜 환약을 먹고 병이 깨끗이 나 버렸어요. 그러나 집에서 나간 엉터리 의원이 돌아오지 않자 영희정과 그의 아들은 엉터리 의원을 찾았어요. 엉터리 의원은 이제 죽는 날이 온 줄 알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고개를 숙였지요. 영희정 아들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신통한 환약을 만드셨는지요. 제 아버님은 의원님께서 만들어주신 환약을 잡수시고 씻은 듯이 병이 나았습니다. 지금까지 풀이 죽어서 꿀먹은 방어리처럼 되어있던 엉터리 의원이 고개를 치켜들며 그러나 영희정의 병이 나은 것은 이 가짜 환약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의원이 지어준 약이 마침 그때의 효력을 나타냈기 때문이었어요. 영희정도 하도 신기하여 가짜 환약을 나라의 의원에게 알아보라고 하였지요. 결과는 밥풀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답니다. 이리하여 영희정은 그 엉터리 의원을 다시 불러 타이르기를 밥풀에 때 묻은 환약을 먹고 낚기는 하였으나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약을 만들지 마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도 궁하여 좋은 음식이나 실컷 얻어 먹어보려고 그만. 엉터리 의원은 머리를 조아리고 빌었지요. 알겠소. 내가 땅 면마지기를 그대에게 줄 것이니 농사를 짓고 살도록 하시오. 이리하여 엉터리 의원은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돈 주머니 이것은 하늘이 내게 주신 선물이 틀림없어. 아니야 아니지 누군가 잃어버린 돈을 차지하는 것은 도둑질이야. 그래도 이런 행운이 날마다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 아니 행운이 아니지 남의 돈을 갖는 게 무슨 행운이야. 농부는 제법 무거워 보이는 주머니 하나를 품에 안고 혼자 주거니 박거니 중얼거리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잘그랑 잘그랑 돈이 많이 든 주머니를 하나 주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주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어쨌든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농부는 그 길로 원님을 찾아가 주인을 찾아주라며 돈 주머니를 내밀었지요. 그때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원님에게 돈 주머니를 찾아달라고 애원했어요. 네가 잃어버린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었느냐. 이백냥입니다요. 이백냥. 소를 판 돈이지요. 잠깐 제가 시려고 바위에 걸터 앉았는데 그때 떨어뜨린 모양입니다. 원님의 물음에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원님이 농부에게 물었지요. 자네는 주머니를 열어보지 않아 얼마가 들었는지 모른다고 했겠다. 예. 농부가 대답했어요. 이방. 주머니에 얼마가 들었는지 세어보시오. 원님이 이방에게 돈 주머니를 건네주었어요. 이방은 손으로 꼽아가며 두 번을 세었지요. 꼭 이백냥이 들어있습니다. 이방의 말을 들은 돈 주머니 주인은 갑자기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원님. 생각해보니 주머니에는 이백냥하고도 수문양이 더 들어있었습니다요. 저 사람이 아무래도 수문양을 꺼내간 모양입니다요. 원님은 아무래도 그 남자의 말이 수상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백냥이 들어있다더니 이젠 이백수문양이라니요. 농부도 어이가 없어서 입을 딱 벌렸어요. 원님이 다시 물었지요. 이 주머니를 잘 보게 자네가 잃어버린 주머니가 확실한가? 그럼요. 제가 늘 들고 다니는 주머니인데 못 알아볼 리가 없지요. 틀림없이 저자가 제 돈을 꺼내간 거랍니다요. 남자는 억울하다는 듯이 가슴을 탕탕 쳤어요. 그러자 원님이 말했지요.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이 주머니가 자네 것이 아닌 듯하네. 자네는 분명 이백수문양을 넣어두었다고 했지만 이 주머니에는 이백냥밖에 없으니 자네 것이 아닌 게지. 원님은 이백수문양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찾을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라고 했지요. 그리고 농부가 주운 주머니에 인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농부가 그 주머니를 가져도 좋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남자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답니다. 경기도 여주 고울에 허아무게라는 선비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비는 살림이 찢어지게 가난한데다가 늙을 때까지 과거 공부에만 몰두하다가 뜻도 이르지 못하고 그만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다행히도 이 허선비는 원래 성품이 착하고 덕이 높았기 때문에 장례는 그런대로 선비 체면을 잃지 않고 치를 수가 있었지요. 죽은 허선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 세 아들도 마음씨가 착하고 행실 또한 방정하였어요. 세 형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하였어요. 아버지가 비록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했지만 평생을 선비의 길을 걸으셨다. 우리 세 형제가 아버지의 뜻을 꼭 이루도록 하자. 하고 큰형이 말하였답니다. 이때 둘째가 묵묵히 큰형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는 돌아가신 아버님 덕분에 그럭저럭 친척들의 도움으로 입에 풀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친척들의 도움도 받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세 형제는 따로 살림을 꾸려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하였지요. 그러나 형과 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세 형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글을 읽는 것뿐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때 다시 둘째가 말을 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형님과 아우는 계속 과거 공부를 하십시오. 그 대신 저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보겠습니다. 돈을 벌어보겠다고? 큰형이 묻자 둘째가 대답했어요. 예, 장사를 해보겠습니다. 넉넉잡고 10년만 부지런히 장사를 하면 돈을 좀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님과 아우는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딜을 돌봐드리겠습니다. 큰형과 아우는 처음에는 반대를 하였지만 둘째가 한사코 우기는 바람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어요. 둘째는 먼저 집을 팔아 형수와 기수를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살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큰형과 아우는 조용한 절간에 가서 과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논 세마지기와 돈 몇 푼뿐이었지요. 둘째는 돈 몇 푼으로 미역을 샀어요. 이 미역을 짊어지고 그동안 신세를 졌던 일가 친척집을 찾아 나섰지요. 그동안 우리 집을 보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변변치 않습니다만 이 미역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미역 조금씩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일가 친척들은 착한 둘째의 행동을 보고는 앞으로도 우리 일가 친척들이 계속 도와줄 테니 열심히 공부해서 꼭 과거에 급제하도록 하게나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둘째는 도움받기를 사양하였어요. 그러실 것 없습니다. 꼭 저희를 도와주시고 싶으면 목 하나 좀 주셨으면 합니다. 목하라면 얼마든지 주지. 일가 친척들은 둘째에게 많은 목화를 주었어요. 마침 그 해에는 목화가 풍년이 들어서 집집마다 많이 쌓아두고 있었거든요. 둘째는 이 목화를 가지고 가서 아내와 둘이서 부지런히 실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 실로 무명 옷감을 짰지요. 무명 옷감은 장토로 가지고 가서 팔았답니다. 둘째와 그의 아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하였어요. 그러나 그동안 먹는 음식으로는 멀건 보리죽 한 그릇씩이었답니다. 어느 날 둘째의 아내는 멀건 보리죽 한 그릇을 앞에 놓고 여보 우리도 내일 아침에는 밥 한번 해 먹어요 하고 말하였어요. 그러나 둘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는 이 보리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이어나가야 하오 하고 거절하였지요. 장사를 해서 본도는 차곡차곡 저축을 했어요. 그리고 절간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형과 아우에게는 쌀과 책값을 보내주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는 형수와 개수에게도 쌀과 찬값을 보내주었어요.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답니다. 둘째는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논과 밭을 조금 사들였어요. 그러나 둘째는 오래 글공부만 하다가 장사길에 나선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기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착한 머슴 하나를 두기로 하였어요. 둘째는 머슴에게 농사일을 배우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흙먼지를 덮었으며 논과 밭에서 일을 하였어요. 주인 어른께서는 좀 쉬시지요. 머슴은 둘째가 너무 험한 일을 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괜찮네. 비 땀 흘리지 않고 어찌 보리죽 한 그릇을 먹을 수 있겠나. 그래도 그렇지요. 이런 험한 일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 사람아, 일을 어찌 험한 일, 편한 일 가릴 수 있겠나. 둘째는 이렇게 말하면서 머슴과 함께 땀을 흘렸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했기 때문에 둘째의 농사는 언제나 잘 되었어요. 또 몇 년이란 세월이 흘렀답니다. 둘째는 돈이 생기는 대로 논과 밭을 자꾸 사들였어요. 이제는 사방 10리 안팎의 논과 밭은 모두 둘째의 것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둘째가 살고 있는 집은 여전히 오막살이었어요. 먹는 음식도 변함없이 보리죽 한 그릇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절간에서 공부하던 큰형과 아우가 이 소문을 듣고 잠시 둘째를 만나러 왔어요. 그동안 너는 크게 성공을 하였구나.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급제하지도 못했으니 면목이 없구나. 형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세 형제는 서로를 위로하는 말을 주고받았어요. 한편 부엌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을 위해 흰 쌀밥에다가 고기 반찬, 그리고 좋은 술까지 마련하여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져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을 본 둘째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어요. 여보, 예? 이게 무슨 짓이오? 어서 상을 물려가시오. 날마다 우리가 먹는 보리죽을 끓여오시오. 남편이 정색을 하여 호령하는 지라 아내는 말 한마디 못하고 상을 도로 가지고 나갔어요. 이때 정말 섭섭하게 생각한 사람은 큰형과 아우였답니다. 큰형은 야속하다는 듯이 둘째를 보며 소리쳤어요. 잠으로는 너무하는구나. 모처럼 이렇게 형제들끼리 만났는데 밥 한 그릇 제대로 먹는 것이 그렇게 아까우냐. 그것도 네가 어렵게 산다면 말도 하지 않겠다. 옆에 앉았던 아우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형님. 큰형님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집에 오지 맙시다. 큰형과 아우가 하는 말을 둘째는 조용히 다 듣고 있었지요. 큰형과 아우의 얘기가 끝나자 둘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소문대로 논도 밭도 한평생을 먹고 지낼 만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뜻을 이루자면 굳은 결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 세 형제가 약속한 10년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절간에서 공부하고 있는 형님과 아우의 과거 급제도 아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보러 가실 때에는 그 여비와 비용을 제가 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큰형과 아우는 얼굴이 벌게 졌어요. 자기들의 짧은 생각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지요. 너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 미안하게 되었구나. 형님, 죄송합니다. 큰형과 아우는 한마디씩 사과를 했지요. 이리하여 큰형과 아우는 다시 절간으로 돌아가 부지런히 공부를 하였답니다. 한편 둘째는 여전히 보리죽 한 그릇을 먹으며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어요. 세월이 흘러 꼭 10년이 되는 해였답니다. 큰형과 아우는 나란히 과거에 급지 않은 영광을 얻었지요. 두 형제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여주골로 들어서니 둘째와 아내 그리고 자기 부인들과 일가 친척들도 환영해 주었답니다. 둘째는 큰형과 아우 그리고 일가 친척들을 한자리에 모셨지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청하여 큰 잔치를 벌였어요. 둘째는 큰형과 아우에게 그동안 제가 형님과 아우를 소홀히 한 것 같아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 형제가 애당초 약속한 10년 만에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세 형제가 모두 잘 참고 부지런히 노력한 덕택입니다. 하고 말하였어요. 그리고 둘째는 잔치가 끝나자 자 우리 세 형제가 의좋게 살 곳을 마련해 두었으니 갑시다. 하고 앞장을 섰어요. 세 집은 약간 떨어져 있었답니다. 둘째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으로 이곳에다가 세 형제가 살 집 세 채를 짓고 또 하인들이 지낼 곳도 마련하였지요. 둘째와 그의 아내는 오늘부터 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잇는 것도 끝이었답니다. 둘째야, 죽 한 그릇의 겨우는 영영 잊을 수가 없구나. 큰형이 둘째를 얼싸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둘째 형님의 깊은 뜻을 이제야 겨우 알 것만 같습니다. 아우도 눈시울을 적셨지요. 이리하여 세 형제는 그 후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오성과 하늠 감이 먹음직스럽게 익었던데 왜 안 따고 있니? 하늠이 오성의 집에 놀러와서는 말했어요. 그래? 몰랐어. 하인들에게 감을 따라고 해야겠다. 오성은 하인을 불러 감을 따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하인이 눈썹을 일그러뜨리며 대답했어요. 도련님, 감은 딸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담 안쪽의 감은 다 땄는데 옆집으로 넘어간 가지의 열린 감은 옆집 하인들이 못 따게 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감나무는 분명 이 집의 것인데. 하늠이 발끈했어요. 옆집에는 권철 대감이 살았는데 대감은 전쟁 때 큰 공을 세운 권율 장군의 아버지였어요. 가족 모두의 성품이 곱고 훌륭했지만 어째 하인들은 하나같이 심술궂었지 뭐예요. 옳지, 좋은 생각이 있어. 하늠이 오성에게 깃속말을 하였어요. 오성은 옆집으로 가서 하인들을 불러 모으고서는 대감의 방문 앞에 서서 아내다 대고 큰 소리로 말했지요. 대감으로는 앞으로 제가 하는 짓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성은 주먹을 꽉 쥐고 방문을 향해 손을 쑥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창호지가 뻥 뚫리며 오성의 주먹이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이게 무슨 짓이더냐? 대감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저는 옆집의 도령입니다. 그런데 이 주먹은 누구의 것입니까? 너의 것이지. 오성의 물음에 대감이 대답했어요. 제 것이 맞지요? 그런데 대감댁 하인들은 참 이상합니다. 감나무는 저희 집 것인데 담을 넘어온 가지의 감은 자기들 것이라고 못다게 합니다. 오성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감은 껄껄 웃으며 밖으로 나와 하인들에게 일렀답니다. 얘들아, 감나무는 옆집의 것이니 그 가지도 옆집의 것이고 가지에 달린 감도 옆집의 것이니라. 대감은 하인들을 시켜 가지에 달린 감을 모두 따주었어요. 오성과 하늠은 집으로 돌아가 잘 익은 감을 맛나게 먹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정ри는 것입니다. 제가 깊은 지적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emet 역할을 지입합니다. 제가 깊은 지적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정도 그는 모든 공동체의 전아들과 함께 감 insurance상에 달린 감도 alt차가 있습니다. 이런 식당이 다른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